Just telling me that she needs to be ready. 설마! 설마! 혹시 전화 타임인가요? 우엉! 설마! 아! 네! liberty! 호웩! 쭈쭈쭈쭈! det킹! 맨캠! 안녕하세요! 어? 가은아?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로? 쟤 생각나는 사람이랑 전화하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했어 다행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엄마가 울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왜 울지? 왜 울지? 왜 울지? 왜 울지? 너무 싫어 생각하는 것만큼 잘하는데 다행인 엄마가 울지? 엄마가 울지? 나 왜 울지? 넌 걱정을 하지 말고 안심할 수 없어 엄마가 울지? 엄마가 울지? 내 친구가 안심했어요 4절로 매우 많아 며칠 먹고 싶은거 미리 얘기해 먹고 싶은게 없어 다 먹었어 라 맨 먹고 그랬는데 미쳤구나 진짜 왜? 그만한 가연아 거기 해가지고 데뷔조에 들어가서 데뷔하는 거 거기까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가연아 서희 언니도 그렇게 빼빼 달라며 근데 화면에 크게 나오는 거 같은데 너도 화면에 지지같이 나오면 좋겠어? 왜? 내가 벌려한 거야? 잘 몰라서 그래 누가 구구단에 두고 걔도 토둥이 다 설명할 거야 미안해 내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가연아 이거 혹시 방송만 하고 그런 건 아니지? 나야 모르지 그건? 엄마 지금 누구 옆에 있어? 아니